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현장 강의를 활발하게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인터넷 강의만 듣는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새해도 밝았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새롭게 이제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실 때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개념 공부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기출은 교육과정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내용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2015 학년도에서 개정이 됐던 역사 과목과 관련해서 뭐가 달라졌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는 교육과정의 개편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교육과정이 최근에 7개년만 따져놓고 봐서도 최근 7년 동안에만 교육과정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기, 2기, 3기로 나눠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2021학년도 이 수능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정말 큰 폭으로 전부 다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과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배포하게 돼요. 뭐 용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니면은 뭐 사회과 총론, 강론 이런 문서들을 막 배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수능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그런 문서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과서에 있겠죠. 교과서.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4종, 세계사 교과서가 4종이거든요. 이 교과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있어야지만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3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고3 친구들,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많을 거예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이번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 했던 내용들에 비해서 다 축소가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첫 번째 내용이 역사과에서는 대폭 축소가 됐어요. 예전 교육과정 대비 30%가량 내용이 줄어들어서 원래 공부했던 것보다 70%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는 그냥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짜놓은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수치죠. 자, 2015 평가기준 개발 연구와 관련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여기를 보면은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로 보여주고 있고 이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가 예전에 대비 71%, 동아시아사가 70%, 세계사가 73%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역사과 과목별로 30%가량이 줄어든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분량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공부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사에서는 혹은 세계사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줄어들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심지어 내용이 엄청 축소가 돼서 단원 자체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원래는 6단원 체제였어요. 동아시아사 자체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편제되어 있었는데 기존의 3단원이 통째로 삭제가 되고 3단원의 일부 내용만 2단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개정된 내용에서는 5단원 체제입니다.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도 공부할 내용 요소가 적은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 더 적어진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것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사에서는 베트남사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아예 90% 이상 날아갔어요. 동아시아사가 여러분 어느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역사일까요? 한국, 중국, 일본 원래는 베트남이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였던 베트남사가 근현대 파트만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이제 삭제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 내용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포스팅을 했었어요. 동아시아사에서 베트남사가 축소가 돼서 이렇게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올렸더니 이 개정교육과정 이전에 공부했던 학생들이 동아시아사에서는 베트남사가 가장 공부하기 재미있는 부분인데 축소돼서 아쉽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 공부하기 제일 힘들었으면서 나만 이제 엿을 먹을 수 없다 이런 거지 어쨌건 간에 베트남사가 축소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애들아 보면은 지금 단원이 축소가 되고 베트남사가 축소가 됐잖아요. 단원의 축소는 전체의 공부량의 30%가 날아가게 된 거고 베트남사는 10%가량의 내용이 줄어든 건데 선생님이 동아시아사에서는 내용이 몇 퍼센트가 줄어들었다고 했죠? 30% 근데 이거를 더하면 40%잖아. 그럼 나머지 10%는 어떻게 된 걸까? 일부는 추가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개정교육과정이 엄청난 핵심입니다. 어떤 내용이 빠졌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가에 대한 분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도 내용이 원래 있었던 거에서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빠진 내용도 있지만 강화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능에서는 강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시험이 강조돼서 출제가 되겠죠. 그 새롭게 추가된 부분, 더 많은 부분이 추가된 부분을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고요. 세계사로 한번 가볼게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근현대 파트가 삭제되고 아프리카사의 전근대 파트 삭제가 되고 동남아시아사의 전근대 파트가 삭제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계사를 이미 공부를 해봤던 친구들은 알 텐데 세계사에서 원래 지금 나와 있는 삭제된 파트 자체가 수능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수능에서 중요하진 않았는데 교과서에는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했던 부분들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모두 다 내용이 축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종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핵심입니다. 선생님 물을 잠깐만 마실게요. 자 선생님은 두 달 동안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4종이에요. 천재, 미래엔, 금성, 비상, 세계사도 똑같고 이 4종에 대해서 전부 다 펼쳐놓고 어느 교과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빠졌고 어느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을 추가했는지 혹시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다면 몇 종 교과서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다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시작했던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시작한 개념완성 강의 교재인데 동아시아사 1단원에서 신석기 문화 중에 허무도 문화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 허무도 문화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맛보기로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양쯔강 같은 경우에 용어 자체가 창장강으로 바뀌었고 허무도 문화권에서 기존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움집을 사용하지 않았고 고상가옥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고상가옥에 대한 내용을 잡고서 교과서가 몇 종이라고 그랬죠? 4종. 4종 중에서 총 2종 천재교육과 미래인에서 고상가옥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개 카운팅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를 분석하는 거예요. 수능에서 출제가 될 때 4종 교과서 중에서 2종에서 만약에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수능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 요소입니다. 이해가세요? 마찬가지로 세계사도 똑같이 세계사 같은 경우에도 로마의 역사랑 관련된 내용인데 로마 역사 속에서 천재교육에서 이번에 동맹시 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을 원인과 과정, 결과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정된 교과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녹여낸 다음에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4종 교과서에 대한 내용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개념 학습을 겨울방학 동안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탐구 과목 그리고 역사 과목에서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개정된 내용을 완벽하게 개념에서 학습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개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일 걱정이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기존의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정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은 자, 2020학년도니까 불과 작년 세계사 6월평가원 7번 문항을 보면은 이거는 이번 교육과정에 의하면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지.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 근현대 파트니까 한 문제 자체가 아예 날아가고 이 문제는 풀어볼 필요가 없는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개념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막 풀어보려고 하면은 그 기출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거를 빼놓고 하고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로 선택지 중에 6월평가원 3번 문항 선택지 중에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베트남사라서 빠지게 되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 일단 선생님 강의를 전체를 다 듣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면 개념 강의를 3월 초까지 완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완벽하게 복습을 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따라오세요. 그럼 거기에서 선생님이 해당 역대의 7개년치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 교육과정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다 선별한 이후에 강의가 진행되니까 그거를 들으시면 되고요.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 게 개념 학습에 대한 부분까지는 똑같은데 기출문제를 먼저 푸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어떤 거를 공부하고 공부하지 않아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끝난 다음에 차라리 연계교제를 푸세요. 수능특강 연계교제를 풀면서 내가 개념을 제대로 학습했는지를 그걸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정리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런 순서대로 학습하면 된다라고 이제 선생님은 강조를 하고 싶고 여기에 더불어서 조금 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전교과서 내용에 대한 분석 속에서 개념에 대한 완벽한 복습을 3월 초까지 하는 것이 사회탐구 영역의 첫 시작이고요. 3월 초까지 개념에 대한 공부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기출문학 학습에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선생님 강의를 들을 계획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뭐를 먼저 풀라고요? 연계교제를 먼저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한 10%가량은 내용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추가가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파트가 3단원에 추가가 됐어요. 바뀐 교육과정에서의 3단원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으로는 조선시대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 추가가 돼서 힐러 문제가 3단원에 훨씬 더 많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서양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각국사에서 서아시아사랑 인도사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서아시아사랑 인도사를 훨씬 더 강조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 과목 자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공부를 시작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탐구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이거를 한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어떤 과목이 잘 맞을지 혹은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을지를 들으러 온 친구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한국사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한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조금 더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면 사회탐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엄청 자세하게 사회탐구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장황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게 선택하는 사람이 많고 적고에 따른 유불리언보다 그러니까 공부할 내용이 많고 적고에 따른 유불리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과목에서 무조건 만점이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맞는 과목을 찾아야 되고 선택은 무조건 엄청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항상 듣는 얘기가 정말 빠르면 3월 학평 끝나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학생들이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바꿔요. 선택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 과목인지 아닌 과목인지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우직하게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역사 과목은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공부할 양이 많은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대비되는 게 뭐냐면 동아시아사는 전체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도 공부량의 학습량이 적은 편이고 세계사는 다른 사회탐구 과목들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공부할 양이 적고 많고가 유불리암이 없어 얘들아. 왜 그러냐면 공부할 양이 적으면 그 적은 양을 가지고 수능에서 20문제를 내서 적어도 여러분들을 분별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될까? 좀 더 꼬아서 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적은 양을 공부하면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많은 양을 공부하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정직하게 이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개념만 제대로 학습하면 문제풀이 자체는 정말 개념 학습 수준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본질적으로 뭐가 맞는지를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사가 무조건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1년 동안에 한 번은 한국사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국사 내용의 30%가 동아시아사에서 겹치고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한국사를 필수로 하는 여러분들 세대에서 아주 일부분의 중국의 역사랑 일본의 역사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랑 같이 선택을 하면 시너지가 있죠. 동아시아사의 중국사와 일본사를 세계사에서 약 35%가 겹치기 때문에 동아시아사와 한국사를 했으면 세계사는 그 남는 부분인 서양사랑 각국사의 일부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계를 선택하셨을 때 가장 시너지가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사랑 동아시아사를 병행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량도 적고 같이 하면서도 시너지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면 선생님이 한국사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열등감에 휩싸이고 당장 여러분들 3월 학평 보고 난 다음에도 내 친구는 여기에서 1등급이 막 충족이 되는데 나는 그 등급이 안 나오고 수시 1차 합격 발표가 났는데 나는 떨어지고 친구는 붙으면 정말 괴로울 거야. 근데 이런 순간들에 계속해서 열등감 속에 빠져서 허우적 되시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긴 시간만 보내시게 됩니다. 모든 꽃이 봄에 피지는 않잖아요. 선생님은 꽃하면 떠오르는 게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긴 하지만 여름에도 해바라기가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겨울에는 동백꽃이 피거든.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전성이 자기의 꽃을 피우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친구랑 자기 비교하지 않으면서 수험생활 보내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내 모습이지만 정말 마음에 들었던 순간에 내 모습이 있을 거예요. 시간도 잘 지켰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을 때의 내 모습. 그 나 자신과 경쟁을 하시면 수험생활 기간 내내 한 번도 지지 않는 싸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랑은 다른 강의 좋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